자 이제 가형 객관식 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앞에서는 이제 별 문제는 없었을 거고 중간에 11번에서 살짝 좀 헉한 친구도 있을 건데 또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치환했더니 아무 일도 버리지 않았을 거야. 아니 풀렸겠죠. 풀렸다는 소리고. 자 12, 13까지 해가지고 별 문제 없다가 14번에서 살짝 좀 이제 땡한 느낌이 왔을 건데 자 다행스러운 건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답이 없어요. 자 먼저 K값 처음 구했을 때 4가 나온 사람이 있을 거야. 구했을 때. 자 그래서 일단 기회를 다시 주신 거고.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. 굳이 뭐 이제 이런 거 까주고 자 괴롭히나 라고 일단 생각하셨을 거야. 자 문제 같이 해볼게요. 직선 X는 K니까 자 이게 아니에요. 자 이거야. 자 직선 X는 K는 자 그려봅시다. 자 X는 K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보니까 곡서 Y는 자 로그2의 X랑 자 그리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2의 8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은 두 개가 있어요. 자 두 개가 있어. 자 밑이 어쨌거나 똑같으니까 모양 자체는 같을 거야. 자 그런데 얘랑 만나는 점이 A랑 B가 되는데 자 이제 좀 문제없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누가 더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에 따라서 일단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거 보니까 자 길이가 일단 이래요. 자 A, B에 자 길이가 일단 이라고 일단 잘 나와있어. 자 그리고 나서 자 만족식은 실수 모든 K값을 일단 곱을 구하자고 돼 있습니다. 자 K들의 자에는 자 곱을 구하자.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생각이 들지. 뭐 한두 개가 아닐 거야. 자 근데 그림을 좀 대략하고 이제 틀을 좀 잡아서 그려주면은 먼저 로그2의 X 같은 경우는 자 1, 0을 지나가고 자 이렇게 일단은 가죠.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8이라고 일단 잡을게요. 괜찮죠? 자 그러면은 얘가 8, 3 해가지고 이 정도 일단 갈 거야. 자 처음에 어떤지 모르니까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. 어 마이너스의 로그에 8, 마이너스 X는 정의역이 8보다 작을 거고 7, 0을 지나가니까 자 얘가 1이 되고 자 여기가 7 요렇게 돼서 자 그림 자체 얘가 점근선이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 얘가 대수관계 바뀌는 지점이 일단 분명히 생기겠죠. 자 두 개가 일단 보일 거고 자 요렇게 일단 있을 거야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. 보세요. 당연히 두 개 곡선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두 개가 같다는 거 알겠어. 근데 그렇다고 일단 거리에 차가 어떻다라는 것은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 알겠지만은 자 실제로 이제 구하셔야 돼요. 합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게 곱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. 자 그 첫 번째 한번 볼게요. 자 먼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로그의 2의 X가 자 마이너스 로그의 2의 8 마이너스 X보다 클 때를 일단 봅시다.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.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거에서 이거 값을 빼시면 일단 되고 K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한 거 보여드리면은 자 로그의 2의 K 자 그러면서 더하기 자 로그의 2의 8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요거의 값이 2가 되는 거 찾으면 돼.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공통 범위가 K가 0과 8사이야. 자 로그의 K의 8 마이너스 K다 요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 얘가 2가 되니까 자 얘는 결국에 자 K의 8 마이너스 K는 자 얘는 4가 되죠.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먼저 점검. K가스 어차피 0하고 8사일 거니까 이렇게 일단 있을 거야. 자 요렇게 일단 있겠죠. 괜찮죠? 자 0하고 8이야. 자 그리고 나서 자 4가 되는 건데 지금 4를 대칭으로 가질 거고 4를 집어넣으면 4 4 16이니까 얘는 16이 되죠. 자 그리고 4가 되니까 이렇게 가서 자 이 지점 이 지점 해가지고 두 개가 될 거니까 당연히 일단 존재하겠지. 자 그래서 이제 곱을 구하는 거니까 다 구할 필요 없이 전개를 해주면은 옮길게요. K제곱 마이너스 8에 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얘는 0 이렇게 되니까 근과 개선을 잘 쓰셨을 거고 자 곱이 4가 될 거야. 자 아마 이렇게 일단 탁 푼 다음에 답이 없어서 당황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고민하겠지. 아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. 위아래가 뭐 할 수도 있다? 바뀔 수도 있죠. 자 그걸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본다고 치면은 로그 2의 X가 자 얘는 부등호 방에 바뀌면서 자 로그 2의 8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일단 대중앙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. 자 이럴 때 제가 써드리면은 봐봐.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. 자 이거 빼기 자 로그 2의 X 이렇게 K 이렇게 쓸게요. K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때 당시에는 차이가 이하. 자 그래서 계산을 완료를 해주면은 로그 2의 K의 8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이 값이 일단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의 8 마이너스 K가 자 결국 얘는 얼마가 될까요? 4분의 1이다. 이렇게 일단 되지. 자 정리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8의 K 자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얘가 자 0이니까 이 상태에서 곱은 자 얘는 4분의 1이야. 자 그래서 다 곱하시면은 얘랑 얘를 곱한 거 똑같으니까 얼마일까? 1이 되겠지. 그래서 정답 얘는 2번입니다. 자 정답 2번이고.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. 과연 이게 이 문제가 어떤 걸 좀 의도하고 냈을까 해가지고 처음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어. 그림을 막 그려서 이게 무슨 상태가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단 이제 그냥 가면 되겠다 든 생각도 분명히 들겠죠. 자 그래가지고 주의할 거는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기 때문에 봐주신 거야. 자 아무튼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요. 자 항상 거리니까 절대값 또는 대수관계 따져야 된다. 자 그럼 또 한 번 더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